예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건축도장기능사에서 한번 얘기할게요 지금 선생님 잠에 지금 오늘 2월 10일 오후 10시 16분인데 자다 열렸습니다 자다가 지금 잠이 지었습니다 왜냐면 계속 전화와요 선생님 도장기능사 좀 해주세요 도장기능사 해주세요 그래서 한번 하면 다 자 도장기능사 자 2022년도 보세요 자 이번에 전기능사 물론 이것도 상시시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실기시험 1회 2회 3회 이거 무조하세요 그리고 어디서 과연 맞추면서 필기를 이거 제발 좀 이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아니야 필기도 없는데 왜 이거를 고등학교에서 이거 하냐고 선생님들 전시하세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공개문자 보겠습니다 가연 변하게 했는지 한번 봅시다 자 들어갑니다 보이죠 여러분들 아 네 이거 진짜 똑같습니다 변한 거 하나도 없어요 예 진짜 변한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사실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더 검토하고 또 검토하겠습니다 자 보십시다 문제입니다 자 시험 시간 6시간 분명히 있어요 선생님은 3시 한 번에 다 했습니다 3시간 옛날에 컵할 때 주어진 재료를 시세로 이상 아래 공정별로 자 과제를 공정별로 잡으려 했습니다 순서대로 자 이거부터 하고 이거부터 하고 분명히 했어 그 다음에 가에서 아 문자 도안 이거를 시험에서 바로 알려주면 한다 이거에요 자 이거는 선생님 유튜브 보면 되구요 서울 서울 인천 울산 강주 중담 강원 이거 했잖아 이거 하면 된다고 그 다음에 이거 에나벨 하는 거 다 했잖아요 자 봅시다 자 이거 도면 보면서 얘기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가에서 아 로 제라 그럼 여기서 가에서 아 여기서 다 정해줍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다 이번 시간에는 뭐다 자 여러분들 자 보세요 빨간색 두께 이번 시간에 가다 그럼 이렇게 연습을 하시라고 이야기 시작했나 뭐가 뭐가 여기서 가의 시수가 얼만지 가가 1영이는 얼만지 A영은 얼만지 2영은 얼만지 다 나오잖아 맞죠 그러니까 시계면 도면의 지수가 가가 아니고 1영 2영 3영 즉 이거에요 이거 1영 2영 3영 4영 이거 다 연습했잖아 맞죠 그 다음에 서울 인천 제발 좀 대부분 사람들이 건축을 하고 앉아있어 아이고 내 진짜 서울 인천 울산 강주 충남 강원 이걸 여기다 해라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과제 4 번 여기서 1영 2영 3영 4영 이거 다 똑같아요 점 찍는 거 다 쓰인 강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수험성 유니사항 볼게요 아 자 보세요 이상이버 합판이 찌그러졌다 바로 바꿔달라고 미리 바꿔달라고 그 다음에 연마자격이 끝나면 위에다 비벼 여기다가 번호를 적습니다 여기다가 그러니까 바꿀 수 없다 그 다음에 공제별로 맞게 보이도록 왜 계속 와서 본다는 거야 너희들이 보는 게 아니고 계속 보고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조색작업은 조색이버 조색이버 근데 딱 봐봐 주어진 재료가 딱 전해졌어 하 내가 봐도 이거 몇 방울 몇 방울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재작업 이거 당연한 거예요 한 번 칠한 거 정말 여러분들이 잘못이 다 한 번 더 칠하면 안 됩니다 그냥 그렇게 넘어갔어요 그럼 감춰밖에 안 돼요 걔네 더 칠했다가는 실격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직업재 재료 미리 만들어 그런 거 없겠지 그 다음에 직업 필요 없겠지 도장은 누락 쓰지 그러니까 사뿌리 치라고 했는데 사뿌리 안 쳤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도래의 손실 그냥 적당히 조잉크 하나에 하면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하면 선생님한테 얘기했어요 다 그냥 이거는 충분합니다 그냥 일막 이걸 폐가해도 당연하죠 붙자국 한 면으로 이렇게 한 면으로 쭉 쭉 쭉 쭉 쭉 쭉 쭉 쭉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근조 작업 당연하죠 퍼티가 근조할 동안에 뭐 한다 이거 뭐 한다 자 보세요 퍼티 작업에 할 때 근조 작업할 때는 뭐 해요 그때 글자를 여기다가 어떻게 모니터에서 해라고 아시겠죠 이걸 해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마시테블 이거는 처음만 그래요 이거 뭐 전혀 없네요 맞죠 네 여러분들 두고 보세요 작업 중에 이거 실격에 대한 거 이거는 꼭 읽어보세요 이거는 선생님 따로 말 안하겠습니다 이거는 읽어보세요 자 남의 거 쓰면 안 되겠죠 요구한 도서에서 상도 중도 하도 두 번 칠이라고 했는데 한밖에 안 칠했죠 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테이프 모든 작업 말고 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잘못된 복원 작업 복원 작업 터치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누나한테 터치하지 말라고요 그 다음에 붙일 작업이 아닌 사유 돌을 흘린 부분 눈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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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괜찮아요 만약에 흘렸다 만약에 흘렸다 그러면 어떻게 바로 팔을 세우세요 이렇게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발 세 개 들으세요 조색견본 문자의 집소문 취소 오바리 스냅시키도록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 자 수염에서 실격 혼합되지 않은 경우 맞죠 삼문일 여러분들 지금 살면서 지금까지 떨어지는 애들 한명도 못 봤습니다 근데 계속 떨어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현장 계신 분들 우리 학생들은 100% 학기입니다 왜 쉽게 되라 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지급재료문으로 만약에 잘못되었다 바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굽고 있었다 이렇게 굽고 있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하판이 이렇게 되겠어요 근데 옆으로 봤을 때 조금이라도 굽고 있었다 바꿔주세요 바꿔주세요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선생님 자담이 열렸습니다 2022년 2월 10일 오후 10시입니다 야 우리 건축 도장기능사 충분히 학교에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